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2024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세계 52개국 1,605개사, 2,969개 부스가 참여해 헬스 트레저 트렌드에 따른 저당과 대체육,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식 등 다양한 미래 식품산업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는 지난해보다 10개국이 늘어난 총 52개국의 국가관을 운영해 참여국 간 비즈니스 모델 교류와 글로벌 식문화 체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47개국, 해외 바이어 250개사가 국내 식품기업들과 총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